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를 위한 설명회를 19일 대구동신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의는 경산중앙교회와 영안교회, 대구순복음교회 등 15개 교회 목사들이 참석해 대구 지역의 퀴어 대응 현안과 퀴어 행사 반대 집회에 대한 사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구 경북 지역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는 오는 28일 대구 동성로 반월당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